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거의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때마다 평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. 일했을 때 나의 득이 뭐고 실이 뭔지.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오랫동안 운동 못하고 일에 지어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운동 시작해 볼까? 그때도 득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. 과연 들자면서 운동하는 게 옳은 건지. 그걸 했더니 운동 때문에 생긴 에너지가 들잠 부분을 커버가 된다면 그럼 그 운동은 계속하셔도 좋습니다. 반대로 들자면서 운동을 했더니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요. 그러면 그 운동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. 아미 사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 주변에서 콩주알 매주를 하는 이야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득과 실을 가지고 평가해 보십시오. 실 써보고 느껴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이유 없는 반품을 해주는데 어떻게 실이 존재가 될까요? 아미 사업은 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. 득은요. 좋은 물건 안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쓴다는 자체가 득이 아닐까요?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캐시베 같은 금액도 들어오고 공부를 주면서 제대로 알리다 보면 괜찮은 용돈도 들어오고 기회가 돼서 직장 다니듯이 다니다 보면 누구 눈치도 안 보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큰 득은 이 사업의 크기와 수입의 다소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. 아미 사업할 때 득과 실이라는 기준을 따져보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아미 뿐만 아니죠.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판단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아미 사업을 쓰시기 바랍니다. 아미 사업을 모췄馨으로써